채 성씨 본관은 진주 단본으로 전한다. 1930년도 국세조사에서 단 한 가구가 등장하였다. 당시 경남 동양읍 길야동이 살던 채순목의 한 가구였는데 그는 전남에서 이주해왔다고 한다. 진주 채씨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안민족법 시행돼 자외 글 잘못 적었던 것으로 추측된다. 1960년도 조사에서는 인구 50명으로 성별순위는 258성 중 제222위였고 1985년도 인구조사에서는 1159가구 5241명으로 274성 중 제118위였는데 그중 영양제씨가 5045명이나 차지한다. 구성 나그네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전환